얼마나 키워준 거? 당신 목숨 내놔도 어림없어요! 최종 결정은 회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? 회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일이에요. 임신? 수경이가 임신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. 수경 씨가 할 말이 돼? 너 할 만큼 했어. 집으로 들어가. 미현나 쓰러져서 병원 갔어. 이게 다 두 사람 때문이야. 나 엄마 잘못되면 누나 다신 안 봐. 내 손에 들린 사진